데이터 정렬을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데이터 정렬은 엑셀에 입력된 데이터를 숫자 1, 2, 3, 4, 가나다라 어떤 기준에 정해놓고요. 기준에 따라서 데이터를 정렬해서 표시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정렬 1번 시트 클릭하셔서요. 서울 영업소 자동차 판매 현황표가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데이터는 지금 보니까 사원 보너스로 정렬이 되어 있네요. 이 데이터를 가지고 부서명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하고요. 동일한 부서가 있다면 중형차 사에 입력된 데이터에 셀의 색깔이 채워진 셀이 있습니다. 이 셀을 위쪽에다가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먼저 부서명으로 오름차순을 할 건데요. 데이터 정렬하실 때 주의하실 게 있어요. 그냥 보통의 작업은 부서명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하겠다 라고 하시면 부서명 제목 선택하시고 데이터에 가서 텍스트 오름차순 정렬 하시면 되는데 지금은 되지 않아요. 왜냐면요. 위쪽에 있는 제목과 중간에 금액 천원이라는 단위가 있으면서요. 표랑 제목이랑 다 연결됐구나 라고 컴퓨터는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업을 수행하려면 병합하려는 모든 셀의 크기가 동일해야 합니다. 라는 메시지가 표시가 돼요. 그래서 이쪽에 셀이 병합된 데이터도 정렬하려니까 안되는데요. 라는 메시지고요. 이럴 때 금액 천원이라는 제목이랑 데이터가 연결된 중간에 있다면 데이터 정렬하실 때 실제 데이터만 범위를 지정합니다. B3부터요. H14를 딱 선택하시고 이제 오름차순 정렬 내림차순 정렬하기엔 좀 불편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부서명을 클릭해야 되는데 클릭하면 이 범위가 해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범위가 지정된 상태에서 정렬하실 때는 데이터에 가서 정렬 및 필터에 정렬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기준에서 우리는 부서명을 가지고 오름차순 하겠습니다. 확인 한번 누르시면 영업 1부부터 4부까지 정렬이 되어 있어요. 다시 정렬 한번 갈까요? 첫 번째 부서명을 가지고 오름차순을 하셨는데 문제에서 같은 부서명이라면요. 기준 하나를 추가해서요. 중형차를 기준으로 값이 아니라 문제에서 셀의 색깔이 채워진 거 셀색을 이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셀색에서 현재는 셀색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색깔 만약 여러 개가 있다면 문제에 제시된 색상명을 확인하시고 선택하시면 되고요. 지금 하나만 선택하시면 되겠네요. 위에다가 표시하겠습니다. 또는 아래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위에 표시를 선택하고 확인 한번 눌러보시면 영업 1부에서 색깔이 있는 게 위쪽에 갔죠. 영업 2부도 마찬가지고 영업 3부, 영업 4부에도 해당된 데이터가 위쪽으로 색깔이 채워진 데이터가 표시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여러분이 실습한 내용이 맞게 되셨나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정렬 2번 시트 클릭하셔서 두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1에서 현재 작성된 데이터를 가지고 포지션별로 데이터를 정렬할 건데요. 오름차순 정렬, 내림차순 정렬이 아니라 지금 입력된 데이터를 가지고 공격수가 먼저 올 거고요. 그 다음에 골키퍼, 미드필드, 수비수 데이터 순으로 데이터를 정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오름차순, 내림차순이 아니라 정렬을 클릭하셔서 기준에서 포지션을 선택할 거고요. 값을 이용할 거예요. 단, 오름차순, 내림차순이 아니라 사용자 지정 목록에 있는 값을 가지고 데이터를 정렬하겠습니다. 라고 선택을 하는데 문제에서 제시된 목록을 직접 입력합니다. 직접 입력하실 때 주의하실 거 있습니다. 오타 없이 공격수 입력 골키퍼라고요. 정확하게 오타 없이 입력합니다. 미드필드, 그 다음에 수비수라고 입력합니다. 입력하셨다면 추가 한번 누르셔서요. 추가하시면 여러분이 입력한 공격수, 골키퍼, 미드필드, 수비수가 있습니다.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하시면 포지션을 가지고 내가 정한 순서대로 데이터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는데 제가 잠시만요. 사용자 지정에 가서 맞게 입력했는데도 잘못 선택한 것 같아요. 골키퍼예요. 키퍼가 아니라 키퍼 선택하시고 이제 포지션을 가지고 정렬을 하고 나서요. 같은 포지션이라면 기준 하나를 추가하시는데 가입 기간을 가지고 셀의 색깔이 채워진 걸 이용할 겁니다. 색깔은 문제에 제시된 색깔명 확인하시면 되겠죠. 위쪽에다가 표시하겠습니다. 같은 포지션일 경우에 확인 한번 눌러보시면 문제에서 제시된 공격수부터 수비수까지 데이터가 정렬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같은 포지션이라면 가입 기간에 색깔이 채워진 부분이 위쪽으로 갈 수 있도록 데이터가 정렬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 시트 한번 클릭하셔서 실습하신 내용이 맞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